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기소가 됐던 최강욱, 결국은 이번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은 조국 아들에 대한 인턴 자료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인데, 문제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판 끝나고 난데에도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먼 거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은 소환조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실관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서 최강욱에 대한 소환을 통보를 해도 나타나지 않은 게 당시에 최강욱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를 하는 걸 거부를 하니까 무려 두 차례에 걸쳐서 총장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니까 지검장 대신에 밑에 있는 차장검사를 시켜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최강욱은 절차를 어겼다. 그래서 검찰의 구태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태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또는 이런 구태타적인 판결을 해준 판사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왜 거부를 했고 또 판사는 왜 이걸 문제가 없다. 옳다라고 봤는지 그거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날 9시 30분에 최강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입니다. 당일 기소 직전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 최강욱의 기소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지시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라 그랬고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항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일 날 바로 며칠 전이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판결문에 보면 지난해 1월 23일에 기소를 둘러싼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충돌 배경에 대한 막전 막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강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검찰 구대타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인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인데 이게 허위가 아니라면 그러면 본인은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소할 때 왜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차장검사를 시켜서 기소를 했나 이게 이제 문제를 참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 최강욱의 기소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기소 전날인 2020년 1월 22일 날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거밀중으로 바로 기소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22일 날 기소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소환조사나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이걸 보면 소환조사를 하자 하는 것도 그 앞에 수차례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갑자기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최강욱이 잘못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완해서 처리하자 하는 게 바로 시간적 끌기였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인사 발표하기 전에 오늘 기소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3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팀 교체가 있기 전에 기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보면 거꾸로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팀이 교체할 때까지 버티겠다. 사람이 바뀌고 나면 그때 되면 달라진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닌가. 수사팀은 최강욱을 1월 9일 날 입건을 하고 공소 제기 준비를 마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1월 13일자로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부임을 해왔다. 수사팀은 신임 지검장에게 보고한 후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튿날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 보고를 받은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조사나 보안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23일 중간 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사실상 예상이 되자 갑자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제를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도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해보겠다. 이런 아주 이례적인 말까지 하면서 소환조사를 고집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소환조사를 여기서 검찰에서 안 한 게 아니고 수차례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성윤이가 그래도 소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미뤘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팀은 22일 자정 무렵까지 사무실에 머물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결제를 해야 하라고 기다렸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22일 밤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집무수를 비우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등 해서 결제를 미뤘습니다. 결국은 23일 오전에 최강욱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의 결제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와 그 당시에 제3차장검사의 정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면 차장검사가 위에서 원래는 지검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검장이 결제를 하지 않으니까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장검사의 결제로 최강욱에 대한 기소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23일 오전 8시 55분쯤에 윤 총장이 수사팀에게 업무 개시 직후에 기소하라고 직접 지수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18분 뒤인 9시 13분에 윤 총장에게 쪽지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일 기소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하오니 이 말입니다. 제고해 주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0분에 법원에 최 대표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물을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왜 이성윤 지검장이 결제가 안 났는데 차장검사의 결제만으로 가능하냐 하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모든 검사는 자기 책임 하에 검찰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목표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검장이 없어도 차장이 공소를 올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공시 제기 과정에서 내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내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에 인양을 미칠 수 없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제21조 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 사물을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장이 이런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검찰청장이 지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성윤 지검장 또는 최강욱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권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물을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물을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은 총괄 대상인 검찰사물을 대검찰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공무원, 전 대검 공무원, 그러니까 전 지방 공무원까지 모든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다 지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휘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성윤 지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내가 지검장이고 여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티면 안 된다 했는데 판사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검찰총장도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해석함으로 해서 차장검사가 기소한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걸 보고 최강욱은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기 때문에 구태타하라고 반발했던 것이 지금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직접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기소를 거부해서 윤 송장이 직접 기소한 데에 대해서도 법원은 적법하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근거가 최강욱이가 2019년 12월 9일, 12월 16일, 2020년 1월 3일 3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강욱을 기소했다면 최강욱 피의자에 대한 소환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할 수가 있지만 검찰이 3번이나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강욱이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 이야기가 자기가 소환장 출석 요구서를 보니까 피의자 또는 피의사실이라는 단어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또 개변처럼 늘어놓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창공인이라 되어 있던 어떤 데이든 간에 검찰청에서 나와달라, 출석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출석 요구서다라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사건 피의자의 출석 요구를 할 때 반드시 입건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없다. 피의자가 반드시 피의자야만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창공인으로 왔다가도 피의자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해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성윤 지검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또 말을 바꾸는 이런 과정을 볼 때 교묘하게 법을 공부한 사람들끼리 피의자도 변호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도 사법고시를 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법 가지고 다툴는데 결국은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완패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욱은 자기가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낳은 것은 윤석열 검찰과 특히 재판부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적용해가지고 봐주려고 했다. 검살 편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판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폐판사라는 이름으로 몰아내자, 탄핵하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지자들이 적폐판사 모래에 나서면서 이제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를 몰아가지고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